서귀포시 연합 봉축위원회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봉축탑을 점등했습니다. 지난 16일 서귀포시 1호 광장에서 열린 점등식은 봉축위원회 임원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. 증명법사 수혈스님은 전염병이 종식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추건했습니다. 한편 서귀포시 연합합창제는 5월 9일 오후 2시 비대면 공연으로 법의식은 당일 6시 30분 70리 야외 공연장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.